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일정들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F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다라는 부분을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 여러 연준 이사들의 발언도 함께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여는 총재 연설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오늘 FMC 발표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중국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국가에서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이신 서비스 PMI와 종합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발표가 됐던 제조업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50을 넘어서면서 발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장 국면에 재진입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꼭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2021 세법 개정의 후속 시행령이 개정이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종부세 관련한 개정 방안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함께 뉴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